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언제나처럼 장우석 부상님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부상님 표정이 조금 어두우신데요 표정이요? 예예 왜 그러시죠? 오늘 혹시 어떻게 미장이 조금 아니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오늘 휴장이죠 휴장 아 휴장이셔서 이렇게 슬퍼하시는 겁니까? 휴장에는 슬퍼하는 게 아니고 휴장에는 장이 안 움직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아 할 말이 없으셔서? 그렇죠 편하게 쉬신다고 생각하고 나오셔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잠깐 쉬었다 간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면은 이왕 나오시면 랩이라도 하나 일단 말씀을 좀 드려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주제를 준비해봤는데요 캐시우도 줌 비디오도 급락 시 매수했다 이유가 뭔지 그런데 이분이 매수할 때마다 주식을 매수하는 약간 습성이 있습니다 매수할 때마다 매수? 아니 급락할 때마다 급락할 때마다요? 그러니까 뭔가 실적이 못 나오거나 급락하면 보통 하루 이틀 버티잖아요 지난 가구 보내야 되는데 바로 그 당시 그 주식을 매수합니다 바이더 딥을 좋아하시는 성향이 좀 있으시네요 바이더 딥이라고 그러면 좀 좋아 보이고요 하락을 몸으로 받아내는 다 몸으로 막고 있습니다 내가 있어! 제가 얘기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에 대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최소한 급락할 때는 피해야 됩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그다음에 그 급락의 이유가 혹시 분기 실적에 대한 만약에 훼손이면 그 분기 기간 동안은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철칙이에요 철칙 철칙이고 통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선수 뭔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 기간 안에 주식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프라프팀에서 오래 있을 때 제일 먼저 아웃되는 분들이 항상 추세를 반대로 가길 기대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아웃되더라고요 그렇죠 똑같죠 진짜 미국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국은 혹시 국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다 보면 저점의 매수에서 좀 돈을 버는 경우가 왕왕 있을지 모르겠지만 박스권일 때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온 다음에 그게 못 나오면 그냥 그 기업 못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분기 동안에 매수를 안 하거든요 계속 빠져 있는 그런 모습 침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급등한 다음에 주가 올라가는 거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잘 나온 다음에 실적이 잘 나온 다음에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잘 나왔으니까 주식을 매수하는 거거든요 그럼 못 나온 기업을 왜 매수할까요? 못 나온 기업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냥 둡니다 그다음에 충분히 빠진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시 반등이 임박하면 혹은 실적이 잘 나왔다든지 하면 그때 매수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철치까지도 약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매매 행태를 제가 오늘 좀 알아봤습니다 아 우리는 나무 누나요? 네 그렇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좋아하시라고요? 혹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다루신 적 없습니까? 옛날에 한번 다뤘다가 혼나고 영상이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죠? 진짜입니다 조심해야죠 근데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투자했고 현재도 보여주기 때문에 존중스럽게 얘기해야 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니까 저는 그냥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리비안의 주가가 비싸지 않다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오늘 한번 가시적 보시면 100조 가까이 쓰는데 안 비싼가요? 지금 지금 정확히 아시네요 100조 원 됩니다 지금 100조 원 정도 980억 달러 정도 되니까 100조 원 정도 1000억 달러가 깨졌죠 한국으로 100조 원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한 분께서 비싸지 않다 오히려 사야 된다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니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 주 주말에 하는 강의 투자 공간 이게 이제 오늘이면 오늘이면 내일까지 접수가 끝납니다 내일 자정 내일 자정 그래서 끝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후에도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축하님 아시죠? 딱 뭐 한다면 하는 거죠 그런데 26일 자정까지 내일 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 필요하신 분은 꼭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아래에 익숙한 사진이 보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홍보를 잘 못해요 쑥스러워서 그런데 굉장히 잘하시고 계십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제가 진짜 이거는 세상에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또 저보다는 또 우리 이남은 교수의 강의가 또 있으니까 좋은 거니까 보시면 좋은데 여기서 갈 겁니다 여기서 여기서 오면 가면 보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이렇게 같이 물론 멀리 우리가 앞에 있지만 같이 얼굴을 보면 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니까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신 분들한테는 선물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굿즈를 굿즈요? 굿즈를 현장에 오신 분들은 선물이 있다? 혹시 앞에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와 상관없이 그냥 그날 와서 앞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마음에 드신 분한테는 저희가 만드는 에코백 에코백이요? 에코백 샤넬입니까? 그냥 조그만 가방이 있잖아요 책 같은 거 담고 다니는 가방 그걸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주미 로고가 박혀있는 미주미 로고 혹시 뭐 선착순이거나 아니 뭐 한 몇 분 드려야죠 저희가 맞췄거든요 몇 분이 된가요? 그러니까 뭐 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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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왜 눈이 그렇게 19분 저희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굿즈 있으십니까? 저 굿즈요? 네 슈카에 저는 굿즈는 없고 과거에 핸드폰 뒤에 끼는 거 이거 옛날에 팬미팅할 때 그렇게 만들었던 게 남아있거든요 그걸 다 드렸습니까? 좀 남아있긴 합니다 아무도 안 받아가셔서 그다음에 남아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인수하겠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먼저 공포탐혁지수부터 보고 넘어갈 건데요 제가 언제였습니까? 한 달 반 전에 한 달 반 전에 박정희 교수님이 진행할 때였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 공포탐혁이 50이었습니다 50 50을 가리킬 때 그때 바닥에서 올라온 50이었거든요 떨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그때 무슨 말씀 드렸냐면 아마도 그 이후부터 앞으로 공포구간은 못 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62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솔직히 이게 86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쁜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지수가 급락한 것도 아니고 사산 최고치나 손만 뻗으면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 와있거든요 좀 내려왔죠 근데 최근에 내려온 이유는 늘 아시는 것처럼 다 아시는 것처럼 약간의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커져있는 네 무가가 너무 높죠 몇 번 한다고 보십니까 내년에 내년에요 내년에 한 두 번 하지 않을까요 세 번까지 지금 패드워치 툴에 나와줍니다 61%까지 근데 제 경험상 기준금리 인하는 보통 두 번 한다고 예상하면 세 번을 하고 기준금리 인상은 두 번 한다고 예상을 하면 잘해야 한두 번 하더라고요 정확하시네요 이게 보통 그렇다고요 근데 그건 이제 사실 오랜 경험에 나오는 거고 보통 우리가 3회를 한다 그러면 겁나잖아요 겁나고 또 그래서 테크가 좀 빠졌고 근데 이제 어제는 반대했습니다 하여간 빠지는 그런 모습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 제롬 파월 연주인장이 매파는 아니지 않습니까 매파 아닌데 브레이너드보다는 더 매파적이었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 인상에 횟수가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쨌거나 이 제롬 파월 연주인장의 첫 번째 미션은 물가 잡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조금 더 많이 올리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좀 걱정스러웠는데 그것 때문에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이게 62를 뚫고 50가에 떨어져서 더 갈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주식을 못 산 분이 계시면 아직까지도 포모 지금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무슨 의미입니다 부사장님 저 그리드지수는 빠졌는데 주가는 별로 안 빠졌던데요 주가는 거의 안 빠졌죠 주가는 거의 안 빠졌죠 주가는 빠진 거라고 그러면 성장을 먹고 사는 기업들 특히 딱 얘기하면 이펜 같은 기업들 조그만 기업들인데 성장하는 기업들이 한 10% 이상 빠진 게 다고요 애플은 아시겠지만 9일 연속 상승 5일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 그다음에 웬만한 기업들이 다 붙어있죠 많이 안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빠졌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팬데믹 관련주 여행 관련주 그런 것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그것도 주식을 많이 보여 있거든요 특히 항공주는 많이 보여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하다 보니까 항공주가 재미가 없다 보니까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 제가 얘기하는 S&P500 기준이니까 S&P500 기준을 갖고 있는 분들은 더 걱정할 게 없다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말이죠 실업자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나왔는데요 1969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 19만 9천 명이 나왔습니다 어제 제가 라이브로 말씀드렸는데요 19만 9천 명 여러분들 아무런 감이 없잖아요 제가 팬데믹 이전에 보통 22, 3만 명이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19만 9천 명이죠 엄청나게 적게 나온 거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극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아침에 얘기했죠 그럼 이것 때문에 장애가 올라온 거냐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제가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실업자가 준 건 맞는데 맞는데 전체적인 노동 참여율이 줄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이가 주는 거예요 파이가 파이가 줄어서 준 거지 파이가 더 증가하는데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그렇게 호평하지 않거든요 제가 오늘까지 말씀드립니다만 이것 때문에 장애가 올라온 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어제는 10년 국제순위를 내려오면서 테크가 올라온 것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간단히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이것 때문에 바뀐 게 뭐냐 뭐냐면 여러분들 직접 조회가 가능하죠 CME 패드워치 툴에 가시면 내년 금리 이상이 3번 한다가 61%입니다 이게 바뀐 거죠 이거 보시면서 3번까지 큰일 났다 이거 내년에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약간 좀 얼어붙이는 약간의 뭐죠 투자심리기가 얼어있는데 이게 조금 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3번이 아니고 2번 한다 1번 한다 하겠지만 또 여기다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테이퍼는 빨랄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재롱팔 연정이 연임이 됐고 또 이분의 첫 번째 미션이 물가였기 때문에 조금 더 행보가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걱정이 좀 많아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지금 실업자의 모습이 감소한 거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런 금리 이상을 조금 더 촉발하는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보기에는 좋은 기사 아니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넘어가고요 그럼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지표는 뭐가 중요하냐 이건 매주 목요일에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중요하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최고점이 90만 건이 더 많이 줄었죠 좋은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매월 첫째 즉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 신규 실업 일자료수 그게 더 중요하다 그때 나오는 지표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느끼는 건 정말 이 차트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대단한 숫자를 보고 있는 게 아마 거의 한 50년간 90만 건이라는 숫자를 아무도 못 봤을 거고요 반대로 20만 건 아래도 아무도 못 봤을 것 같은데 1961년 이후에 최저라 그러니까 거의 50년, 60년 만에 최고점과 최저점을 동시에 본 그런 시기가 되고 있는 게 저도 처음 봤어요 저도 그렇죠 90만 건도 처음 봤고 19만 건도 처음 봤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 숙하님 많이 젊으시니까 저도 꽤 젊은 편이라서 처음 봤거든요 했는데 이 정도 이게 이 어려운 시기에 19만 9천 명이 나온 거는 솔직히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건 집계가 된 거니까 나중에 한번 이걸 좀 뜯어갖고 왜 적게 나오는지 한번 분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애플이 9일 연속 올라가면서 2019년 4월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한번 기록을 세웠습니다 아래 나오는 기사는요 정확하게 2019년 4월 9일자 기사입니다 이게 최근 기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애플이 주가가 빠졌는데 뭘 빠졌냐 9일 연속 올라가는 걸 멈추고 빠진 겁니다 똑같은 현상이었는데요 애플이 가장 큰 기업 아닙니까 이게 9일 연속 올라갔다 그다음에 5일 연속 올 타임에 찍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애플이 처음 좀 부진하다 싶더니 9일 연속 그렇죠 엄청나게 기억을 통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애플 주식이요 애플 주식 보시면 오른쪽부터 보시면 이게 목표 주가하고 아래 그러니까 높은 것과 아래 거를 같이 보여주는 건데 위아래가 지금 각각 20% 22%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좋아하는 분들은 유일한 22% 나빠하신 분들은 반대로 22% 그러면 가운데가 170이니까 얼마 안 먹어요 못 먹어요 들어봤자 그러면 유아래가 벌어졌다는 게 무슨 얘기냐 그만큼 의견이 분분합니다 심지어 매동인 있지 않습니까 애플은 팡종이 유일합니다 근데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이게 평소에 꾸준히 올라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냥 막 튀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애플이 진짜 올라오나 애플이 좀 힘들어한다 생각하시겠지만 돌아보면 와 있어요 사산채우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9북이 연속 어닝 서프라즈를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다만 그 달 주가가 약간 빨간 일이 있었죠 이게 좀 이게 다냐 실적이 이 정도밖에 못 나왔냐 하면서 10만명이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의 실적도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 벌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늘 얘기했죠 매물이 나와줘요 급한 매물들이 제가 아마존 같은 건 아시겠지만 스트롱 바이건이잖아요 당령 매수 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오르지도 않던데요 그렇죠 팔려고 그랬더니 4100달러 갖고 있어라 강령 매수다 강령 매수 팔려고 했더니 4500달러 갖고 있어라 왜 파냐 이걸 그걸 1년 반을 지나 지금까지 1년 반을 지냈습니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게 뭡니까 뭔 것도 없거든요 남아있는 거요 상대적 박탈감과 그렇죠 그런 거죠 이 놈은 뭔가 이런 생각들이 남아있습니다 애플이 최대 매동이 많을 때가 3건 있었습니다 3건 그랬을 때 주식을 팔려고 이게 안 되겠구나 파셨는데 그때마다 물량이 나와서 올해 가벼워지고 다시 점프할 때 쉽게 올라가는 게 아닌가 제가 분석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좋은 내용 애플카에 대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사실 애플폰이 안 팔린 이제 끝났다라고 예전에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애플 아이폰이 나오면 혁신이 어디 갔냐 왜 이렇게 후지냐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서비스 매출에 목숨을 걸고 있고 또 최근에 애플을 가까이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알기 모르게 혁신을 하고 있는 기업이 애플이고 뭔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전 사실 애플이 만약에 애플이 폴더블폰을 내면 애플하면 또 비싼 폰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비싼 폰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돈 있는 분들이 많아져서 애플이 좀 더 좋아질 것 같고 만약에 폴더블을 내면 지금 애플 하나짜리도 비싼데 하나짜리도 한 150만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50만원이죠 두 쪽짜리 내면 가격을 또 화끈하게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이 두 쪽짜리가 나오면 좀 사봐야지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잘은 또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애플에 대한 팬심이 워낙 두텁다 보니까 지금 뭘 하든 간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제가 보기에 애플카도 그러면 출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애플카의 가장 큰 입점이 뭔지 아십니까 입점 대한민국에 LG가 관련이 있다는 게 아닐까요 뭐 그것도 되겠죠 LG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었고요 애플카 좀 이따 얘기했죠 애플카의 가장 큰 입점은 풍부한 현금이에요 현금 돈 자본용 자본용 끝내주죠 자본용을 가지고 못할 게 없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한 200조원 넘는 현금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알고 300조원까지 엄청난 풍부한 현금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실제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주가 아주 올라올 때 보면 플러스 현금이 나왔을 때 현금이 들어올 때였거든요 근데 얘네도 이미 현금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한 현금을 이걸 못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애플카 리뷰하는 극찬하는 모습 보였는데 좀 이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걸 보시면서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말씀을 드리면서 꼭 가져가야 주시고요 또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가을이 되면 사과는 가져가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아침에 보여드리는 거 다시 한 번 보여드립니다 잠깐 죄송합니다만 애플이 올해 22% 올랐고요 ARKK 애플이 없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죠 ETF가 13% 마이너스로 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악어 이처럼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죠 이런 기업을 가져가지 않는 이 ETF 저는 아크 나무 누나 나무 누나가 그렇게 하락한 주식을 좋아하는 심리 상태 조금 알 것 같은 게 항상 트레이딩에 있어 보면 항상 빠진 거 찾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올라가는 걸 사는 친구가 있고 한마디로 트렌드 팔로잉을 하는 친구가 있고 꼭 이상하게 많이 빠진 거 찾는 친구들이 있어요 많이 빠진 걸 찾는 친구들은 한 번에 좀 크게 먹을 수 있지 않고 이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많이 빠졌으니까 더 빠질 여력이 없다? 네 안전하다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많이 빠진 거 샀다가 집에 가장 일찍 가게 되는 트렌드 팔로잉을 하는 친구들이 올라가는 거 사는 친구들이 오히려 돈을 쉽게 벌고 안전할 거 같은 거 사는 친구들이 이상하게 함정에 잘 빠지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맞습니다 보통 이제 이거는 주식도 그렇고 사람 인생사가 또 그래요 만약에 직장을 여러 가지로 나오게 되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 솔직히 지하 10층까지가 만약에 떨어진다고 그러면 추락한다고 그러면 지하 10층이 전 최고라고 봤어요 제가 경험은 바로 치면 지하 37층까지 있더라고요 아 예 다시 올라갔는데 혹시 휴가님도 그 정도 비슷한 경험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요? 네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저는 뭐 별 경험 없고요 그냥 뭐 게임만 쭉 향하다가 저는 딱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아무도 바닥을 모른다 끝도 모른다 네 그렇게 속단하게 이르기 때문에 주식도 마찬가지 인생도 마찬가지 항상 늘 대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뭐라고 해서 끝까지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말씀드리면서 갑자기 철학시간이 됐네요 네 아닙니다 캐시우드의 내용을 봅니다 줌 비디오를요 지난 화요일날 급락할 때 58만 여주를 매수했습니다 추가 매수한 겁니다 총 보유 규모는 1억 1,100만 달러인데 보시는 것처럼 그 이유가 되게 재밌어요 줌 비디오는 영상 채팅 서비스가 아니다 통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앞으로 미래의 통신이다 네 이걸로 연락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전화 이걸로 가능성이 있죠 있다고 보십니까? 뭐 줌이 줌이 이긴다면 이긴다면?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또 비슷한 걸 낼 텐데 승리를 할 수 있다면 그래서 화상회의의 모든 시장을 이들이 먹을 것이다 잠식할 것이다 넷스케이프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잘못하면 스플로러로 나온다면 싹 사라진 최악의 평행 아이콘이 건데요 그 얘기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이분의 한가의 실수는 뭐냐면 시장과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수많은 아이비들의 수많은 분석하는 분들은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매도기능을 내거나 아니면 포지컬을 내리는 거잖아요 실처도 부진했고 전망 내렸고 근데 여기서 반대로 간다는 거는 자기 고집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식시장 할 때는 약간 좀 너무 고집이 너무 센가 정말 센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더 높은 승률 목표가 있다 보니까 그냥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건 그런 논리가 미국 시장에 안 맞는다니까요 제가 오래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다음 그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캐시우드 이상한 건데 아래 그림이 로빈우드예요 로빈우드 로빈우드가 많이 빠졌는데 이 박스친 거 있죠 이 박스가 뭐냐면 캐시우드가 또 집중적으로 또 추가 매수한 그 기간입니다 추가로 또 빠져 30%가 또 빠지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안 좋아 주가가 급락한 겁니다 지금 괴버로 떨어졌죠 그다음에 계속 옆으로 기여요 이건 안 봐도 비대요 계속 옆으로 길 겁니다 아마도 그러면 이게 당분간 옆으로 기는데 왜 이때 이걸 왜 꼭 매수해야 될까 봤더니 실적 부진을 발표하고 급락시에 매수합니다 이분은 급락시에 투자학원 하향 조정식에 또 매수합니다 그다음에 목표지과 하향 때문에 또 매수해요 이거는 매수가 아니고 약간 피해 있거나 쉬어갈 때인데 그때 반대로 매수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열어봤는데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런지 일단 제 생각에는 목표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설정하는 분들은 저렇게 역전을 하는 트렌드를 역전하는 주식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익률 한 5% 50%면 만족을 한다 그러면 애플 같은 거 사고 그냥 시장에 따라가면 되는데 편안하게 몸을 타고 나는 보여줘야겠어 한 30% 50% 이런 화끈한 숫자를 보여줘야겠어 하는 분들은 그렇게 무거운 주식들을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역전할 수 있는 주식을 계속 찾다 보니까 그러신 게 아닌가 그것도 맞죠 그래서 어제 총 44개 종목이 있더라고요 ARKK에 그때는 40개가 하락입니다 11월 달에 10월 장이 좋았거든요 좋은 거예요 지금 한 23% 올라왔으니까 지수가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중에서 25개가 10% 이상의 극락한 종목들이고요 9개가 20% 이상의 초극락 종목들이 있는 겁니다 그건 제가 봤을 때 좀 아닌가 아닌가 너무 심하잖아요 종목에 대한 수익률이 어쨌든 조금 바뀌기 원하는데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다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제는 갑자기 니콜라스인데 이러면 잡아주십시오 이거 하면 데이터 트랙 리서치에 니콜라스 사람 이름이요? 네 니콜라 니콜라 니콜라스라는 분이 리비안 주식이 비싸지 않다라고 언급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리비안이 1천억 달러의 시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억 달러입니다 억 달러 테슬라가 2020년 초까지 800억 달러를 보여줬는데요 당시 붕괴 10만 대 생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의 얘기는 어떤 논리냐면 10만 대 생산을 리비안이 첫 배송을 시작하면 똑같은 기술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미 10만 대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의 초창기 모습과 똑같다 이걸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아무리 20년 동안의 노하우를 축적해서 유튜브를 만들어도 어떤 새로운 유튜버가 제 유튜버 내용을 다 보면 한 달이면 따라할 수 있습니다 거기 나왔죠 모든 사이트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 그다음에 더 더 진보된 내용으로 보여주겠죠 똑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좋고요 거품의 이유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기업에 이렇게 큰 밸류를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기차는 만드는 족족 팔린다는 겁니다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거품이 없겠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 레거시 업체인 지앤포드가 자리 잡는데 80년이 걸릴 때 80년 거의 100년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8년밖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 또 약간의 제조의 절차가 간단하고 사실 이미 기술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한 10분을 줄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노포배를 줄 수밖에 없다 얘기했고요 결론은 뭐냐 주식을 팔아야 돼 뭘 파냐 테슬라 조금 팔고 리별을 사야 될 때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뭐하고 있냐면 목표의 순위는 5배 지금 5배니까 얼마입니까 500달러 기간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100종 500조 기업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500조 기업이 된다고 삼성공자가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애플카도 굉장히 무서운 라이벌인데 그 이유가 풍부한 현금 때문에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맛만 먹으면 돈으로 어떤 기업도 살 수 있고 공장도 살 수 있고 사실 기술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애플카의 어떤 두터운 팬덤을 가지고 팬심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가장 성공할 만한 무서운 라이벌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애플카가 나오면 성능이 좀 안 좋더라도 비주얼만 보고 사시는 분이 엄청 많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25년에 2025년에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무서운 강자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분은 상당히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자체가 나빠지는 게 아니고 워낙 무서운 강자가 올라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쪼그라드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리포트를 썼는데 저는 이걸 보고 나서 조금 바뀌었을 생각이 리뷰한 생각보다 괜찮은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되게 싫어했거든요 싫어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만 대 생산이나 첫 배송 하나 똑같다 기술력이 이미 이미 다 공개된 기술력이고 완성차가 나올 수만 있다면 나올 수만 있다면 한 거기 때문에 빠르게 따라 잡을 수 있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는 제가 적지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있는 이 지원하는 세력이 누구이냐 아마존이잖아요 아마존 아마존의 그 수많은 픽업트럭만 해도 끝난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 시작으로 빠르게 자리 잡지 않을까 안정화되지 않을까가 이 리포트의 결과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빠르게 자리 잡을 만한 기술력이 이제 실제 전기트럭으로 보여주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 보여줄 수 있으면 미국은 픽업트럭의 나라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빨리 성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면 얼추 이제 자기가 조사해서 한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한번 보유하신 분들은 이걸 믿고 좀 가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고요 혹시 이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크신 분들은 그냥 마땅히 그냥 리비아는 무조건 비싸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면서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신 게 어떨까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애플카가 나오면 꼭 그걸 사서 스타벅스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스타벅스는 왜 가십니까 아이고 여기 사복사에 가면은 애플 제품들이 쫙 있잖아요 우리나라 애플카 몇 대 없을 때 딱 애플카를 타고 가면은 좀 멋져 보이지 않을까요 제가 질문 드립니다 오늘 이제 밤이니까 아침에 이 질문을 했다가 네 아주 그냥 채팅창이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저한테 막 근데 애플카가 핸들 없는 거 아시죠 핸들이 없나요 핸들 없고 범폭합니까 핸들 없고 예예 페달이 없는 차를 만들겠다 했어요 비행기인가요 핸들이 없으면 어떻게 가면은 차면 가는 거죠 자율주행으로 자율주행으로 그냥 가는 건데 예예 그럼 차에서 뭐 합니까 뭘 하시겠습니까 차에서 부사장님 요즘 이상하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차에서 뭐라고 하죠 차에서 공부를 하면 되죠 선생님 근데 여기서 공부하면 된다고 답을 하면 좋은데 공부하면 되죠 왜 그 생각하시죠 하고 공부하는 웃으시면서 너무 이렇게 눈웃음을 찾으시면서 제가 아침에 새벽 6시 30분 방송에 한 번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아침부터 뭔 소리 하는 거냐 뭐 이렇게 19금이냐 저는 그냥 진짜 궁금해서 뭐하는 물어본 거예요 괜찮습니다 부사장님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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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니다 잔다고요 저는 자죠 표현 잘하셔야 됩니다 아니 아니 주무신다는 거죠 그렇죠 자는 거죠 그냥 어찌 뭐합니까 자야 시간이 빨리 가지 않겠습니까 피곤한데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이상하게 바르면 많습니다 잘 말해야 된다 말을 잘하셔야죠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그냥 뭐 책을 보거나 공부하는 게 다 합니까 저요 저는 슈카월드를 보겠습니다 게임 할 수도 있고 게임 할 수도 있죠 저는 게임이 잘 게임이 많이 뜰 것 같아요 그렇죠 애플카가 나오면 핸들이 없다면 당분간 나오기 힘들겠네요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한번 뭔가 잡아야 되잖아요 잡을 게 하나도 없고 밟을 게 없고 그래서 일단 좀 웃긴 알겠습니다 스타벅스는 조금 나중에 타고 가는 걸로 여러분들 모건 스탠리가 혹시 모건 스탠리가 아주 안 좋은 의견을 제시하는 거 혹시 아시죠 굉장히 베어리시한 의견을 제시하는 아이비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시장을 안 좋게 보고 있고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이분들이 생각이 뭐냐면 그만큼은 안 좋게 보는 거야 시장을 그러면 왜 안 좋게 보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이 올라왔다 아니면 금리 이상에 대한 상당히 좀 연약이 있을 것 같다 얘기하는 건데요 중요한 게 실적이에요 실적 실적을 보시면 좋은데 딱 보시면 좋습니다 현재 모건 스탠리가 바라보는 실적이 어닝이 베어 케이스가 225입니다 가운데가 245고요 불 케이스가 265입니다 이게 내년 거거든요 이 정도면 업계 최고입니다 최고 실적 좋게 보네요 좋게 보는 겁니다 이게 업계 최고 올해가 현재 얼마냐면 210 205 나옵니다 210 이게 220억이 가장 낮은 거잖아요 업계 최고입니다 여기에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멀티풀이 이것밖에 안 주는 거예요 20배를 안 주는 거죠 20배를 안 주고 18.8배 18배 17배 이게 다입니다 지금 골드막 사서 이런 데는 23배도 줍니다 21배 기본입니다 근데 얘는 이걸 안 주는 거예요 이걸 안 주기 때문에 곱해봤자 이것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보면 중압값이 4400인데 이미 4400 넘어갔죠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모건 스탠리에 이런 안 좋은 의견이 실적이 꽝이니까 도망가자가 아니고 실적은 좋지만 다른 여타 환경이 안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기준금리를 올린다든지 심리가 안 좋다든지 그래서 몰시프로 내려갈 거다 그렇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매번 강의할 때마다 표를 보여드려요 장이 올라올 때마다 항상 그때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6년에는 트럼프가 당선해서 문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브레스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 근데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올라왔냐 이런 실적 훼손이 없었기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실제가 살아있다 보니까 모든 게 실적을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모건 스탠리 진짜 나쁜 놈들이다 실적이 왜 좋은 나쁜 놈들 좋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멀티풀이 낮게 한 거다라고 다시 한 번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멀티풀 곱하면 딱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모건 스탠리가 얘기하는 저 숫자가 진짜 실적으로 찍힌다면 그냥 갖고 있겠는데요 저 정도 실적이 올해보다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무조건 무조건 좋아진다는 건데 최악의 상황에서도 올라가니까 실적이 올해보다 좋아지면 멀티풀이 조금 움직이는 것 정도는 감수해야 될 게 아닌가 실적이 나빠지면 모르겠는데 얘기하는 게 좋아진다면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더 확인해 봤더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EPS를 200달러 이하 180 이런 걸 제시하는 아이비가 있을까 없어요 똑같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딱 떨어지는 거거든요 S&P500 기업들을 가져와서 평균화 시켜서 내는 거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할 수 없거든요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은 최고로 좋은데 멀티풀의 차이가 결국에는 목표 지수를 만드는 건데요 일단 모건 스탠리니 역시 실적이 잘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입니다 끝입니까? 끝입니다 오늘 제가 빨리 끝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항상 보는 그게 없으니까 좀 아쉽네요 오늘은 아쉽죠 아쉬운데 종목도 좀 보고 이렇게 서야 되는데 그렇죠 아쉬운데 오늘 특별히 나온 기사가 없었고 그 다음에 아마 내일 장이 열리면 반장이라서 내일도 거의 거래가 없을 거예요 거래가 없을 것 같아서 내일은 그냥 조심스럽게 올타임 하이를 가지 않을까 올타임 하이요? 사상치고치 가지 않을까 저는 올타임 하이에서 1포인트 부족할 것 같습니다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주관이고요 이제 시장에 대한 움직임은 다음 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막 이럴 때 웬메일을 무리하게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장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냥 내가 보유한 종목에 시세만 간단하게 확인하시면 끝날 것 같고요 내일은 참고로 새벽 3시에 장이 끝나는 건 미리 말씀드립니다 내일이 아니고 금요일이죠 금요일이에요 그런 날일수록 무리하실 필요 없이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지내시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입사 장호석 부장님이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미국 시장이 쉬니까 왠지 허전하고 왠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하시는 분들은 좀 오히려 휴식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 생각을 드립니다 꼭 한국 시장에서도 코스피 안 열리는 빨간날을 오히려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히려 코스피 그리고 시장이 안 열리는 빨간날이면은 하루치에 영업이익이 그냥 쌓인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히 계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1부에서는 미래식 증권의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과 중국 시장 중국도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많이 움직이지 않고 박스권에서 멈춰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떤 주식들이 이슈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2부에서는 중앙대학교 경영학부의 양대천 교수님이 굉장히 재무제표를 보는 어떤 방법 특히 현금 흐름 영업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빼먹을 수 있는데 영업이익에만 보지 말고 영업 현금 흐름도 보조적으로 꼭 살펴봐야 우리가 급등하는 주식을 미리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께서는 애플카를 사면은 뒤에서 주무시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큰 오해 없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미국 주식이니까 모두가 다 편안하고 따뜻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더욱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손길용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손길용 부사장의 세상을 잃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